공은 앞에서 던져야 된다. 눈 앞에서 던여라. 언더 투수는 짧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엄청 많거든요. 사이드나 언더 투수라고 해서 앞에서 던져라 라는 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썩꼬치 안녕하세요. 선수 여러분. 썩꼬치의 야구쇼. 썩꼬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저희가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18년 전이죠.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 박종호 선수를 모시고 그때 한 번 조회수가 기가 막히게 나온 적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분인데 이번에 또 이렇게 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언더 투수에 대한 사이드 투수에 대한 팁이나 이런 얘기들이 거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얘기해주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주면서 DM 오고 좀 봐주세요. 이런 지구들도 보고 지금은 워낙 인터넷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는데도 그런 자료들이 없는 것도 좀 아쉽기도 하죠. 그런 거에 좀 아쉬워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가 막히게 몇 가지를 또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첫 번째는 정리를 보시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때 조금은 다르게 사이드나 언더 투수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뒤꿈치를 살짝 끌었으면 좋겠어요. 끌어라.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하면 좀 어렵잖아요. 왜냐면 대부분이 다 앞꿈치로 나가잖아요. 네. 이렇게 뒤꿈치로. 네. 그렇게 됐을 때 힘이 어디에 전달되는지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일단 이쪽 안쪽 안쪽에서 전달해주세요. 안쪽에 쫙 당기면서 여기가 뭔가 힘이 확 들어오는 양쪽 안쪽에 전달이 많이 될 거예요. 이게 왜냐면 대부분이 몸이 돌아간다 하고 내가 몸이 빠르다 생각할 때 이런 동작을 하면 저는 좀 빨리 잡히더라고요. 여기가 잡혀야 이 돌아가는 걸 조금 방지할 수 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뒤꿈치가 뒤꿈치를 끌면 몸이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특히 사이드 투수가 이 횡으로 빨라진 경우가 많거든요. 언더 투수도 마찬가지만 오바 투수도 마찬가지만 사이드가 특히 이런 동작이 많거든요. 그런 몸이 빠르다 생각할 때는 상체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연습을 조금은 하체로 이렇게 잡다 보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체가 빨리 벌어지거나 도는 선수들한테 한 번씩은 연습을 이렇게 던지다가가 아니라 이런 연습을 하면서 보강을 하면 좋다. 앞꿈치를 썼을 때 앞쪽이 힘들어 한다면 뒤꿈치를 썼을 때는 확실히 뒤쪽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몸이 정말 돌려야 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몸이 빠른지 안 빠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 힙 드라이브 연습할 때 한 번씩 뒤꿈치로 한 번씩 미는 연습을 해요. 그러면 또 두 번째 두 번째 사이드 언더 투수의 로널 리리스 포인트 그런 것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은 앞에서 던지해야 된다. 그렇죠. 앞에서 때려라. 문 앞에서 때려라. 아니면 팔을 언더 투수는 짧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자료와 사진들을 봤을 때 오바 투수는 이런 투수가 정말 많아요. 사이드 투수는 이런 사이드 투수는 없어요. 앞에서 때린 사람 없다. 예를 들어 임창균 선배도 이게 들린 상태에서 이렇게 던지시거든요. 여기서 던지시거든요. 어 근데 제가 생각 그렇게 해서 언더 투수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점점 뒤로 오더라고요. 포인트들이 그러면서 제가 느껴보고 저도 사이드로 캐치볼도 하고 많이 하니까 느껴보면 봐 오바 사이드 언더 투수으로 조금씩 뒤로 오는 것 같아요. 뒤로 오는 거다. 뭐를 가격을 하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가격을 하면 힘이 전달이 너무 약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골프를 생각하더라도 그렇죠. 뒤에서부터 땅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드나 언더 투수라고 해서 앞에서 던져라 라는 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좀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대부분의 저한테 궁금해서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몸이 너무 빨라요. 앞으로 쏠려요. 이런 친구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스피드도 타격에 마찬가지지만 멀리 보내려면 그만큼 앞으로 보낸 것보다는 내 있는 힘을 받아서 뒤에서 모아서 회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포인트나 타이밍이나 그런 배런스를 만드는 거는 정말 솔직히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만 앞에서 앞에서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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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뒤로 와도 괜찮다 해요. 내 팔 스스로잉은 조금씩 길어와야 힘을 전달하는 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거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이드나 언더투스들이 앞에서 앞에서 던지는 그런 스스로잉이나 그런 연습들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가장 힘쓸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인지 가장 힘쓸 수 있는 포인트에 던져야 가장 강한 힘을 던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공부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실기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이드 암투스에 앞에서 던질 때 뒤에서 던질 때 차이점을 좀 눈으로 보시면 더 좋으니까 대부분이 자기가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킥할 때부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투수가 엄청 많거든요. 킥 모으는 것도 과하고 나갈 때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팔이 스토리인이 되려면 더 짧아지고 앞에서 밖에 던질 수 없거든요. 이 회전도 내가 던져야 되는 가동 보일보다 더 많이 회전이 되고 더 써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더 느리게 되고 던지는 포인트는 타이밍 자체가 흔들리기가 너무 쉽거든요. 공이 사이드 스토리 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방지하려고 이렇게 던지거든요. 앞에서 앞에서. 배팅이랑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센터 방향을 보내려면 절대 여기서 칠 수 없고 여기서 맞게 되면 센터 방향이 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만큼 좀 더 뒤로 왔으면 좋겠어요. 힘 쓰는 포인트는 이 한순간이거든요. 한 포인트 이제부터 힘을 너무 백을 줘버리면 이 백을 쓰기 위해서 다른 백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백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불필요한 힘을 이걸 보는 친구들이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 킥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그런 중심 이동 자체를 할 수 있는 준비 자세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쭉 뒤에서 쭉 뒤에서 그리고 언더 투수의 잘못된 얘가 이 크로스예요. 포인트를 앞으로 재고 크로스가 되게 되면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짧고 좁아지거든요. 이거거든요. 중심 잡기가 너무 힘들죠. 가장 힘 쓸 수 있고 가장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는 자세는 이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기본 스쿼트죠. 힙핀지를 걸고 그렇죠. 스퀘어 이게 가장 센 힘을 쓸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하체가 물론 크로스가 되면 회전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짧기 때문에 짧은 만큼 강한 힘을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짧은 만큼 팔 스윙의 변화는 점점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스퀘어로 나가고 하체 중심이 무릎이 앞으로 쏠리는 것보다는 뒤로 그렇지. 이거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뒤에서 뒤에서 던지고 나서 사이드 투수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이런 게 많아요. 던지고 나서 빠르게 내려오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몸도 틀어져 있고 아니면 반대로 몸이 돌아가 있거나 정확한 수능이 나오면 대부분 다 여기서 끝나요. 어떤 투수든 정면에서 네. 빠른 투수거나 몸이 빠지는 투수들은 끝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고 오른쪽 다리도 그냥 끌려 나오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골프 선수나 테니스 선수를 생각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니스 선수 어떤 테니스 선수도 넘어가는 선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강하게 쳐도 딱 치고 몸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골프 선수도 딱 치고 몸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봤을 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피니쉬해서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저는 엘리트 친구들도 편안하게 훈련 도중에 영상 촬영 같은 거 좀 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환경은 좀 현장은 좀 쉽진 않죠. 그렇죠. 저는 친구한테 매일 물어봤어요. 선배였으면 소꿉침 저랑 맨날 캐쳐보 해가지고 저거 오늘 좀 봐주세요. 어떤지 봐주세요. 어떤지 봐주세요. 그건 솔직히 후배든 선배든 같은 팀 동료이기 때문에 서로의 좋은 점 잘못된 점 더 많이 공유하고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훈련 아까 말했던 안 좋은 예를 좀 수정할 수 있는 이런 훈련 드릴들 이런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선수들 쓰는 장면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오버투스도 그렇고 사이드도 그렇고 언더도 그렇고 사용하기 되게 좋아서 거울 보고 정면을 서서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렸을 때 이 소리가 앞에서 이런 느낌인지 뒤에서 이런 느낌인지 이 장비가 힘을 앞에서 쓰게 되면 소리도 안 나고 횡행으로 버리더라고요. 뭔가 좀 가볍게 도는 느낌이 나네요. 뒤에서부터 때려야 힘이 전달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울로 봐도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느낌이 멋이 이런 멋이 아니라 이런 멋이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릴을 많이 추천해요. 이런 운동들 회두수건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때리면 소리가 잘 안 나요. 뒤에서부터 때려야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공을 최대한 오래 잡고 있어야 강한 스핀을 낼 수 있고 강한 볼을 던지 수 있다. 그런 것처럼 뒤에서부터 그리고 절대 몸이 이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팔자를 많이 했다면 팔자도 지금 또 하고 있지만 팔자를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구기종목에 가장 필요한 힙핀치 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 생각해서 이 팔자 운동은 서구치님 옛날에 시즌 18년도 영상 보시면 거기에 박종원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그거 한번 더 보시고 이 팔자 운동을 하다보면 몸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힘 전달이 옆으로만 직선으로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팔자 운동을 하면서 이걸 이용해서 몸 안에서 던지는 훈련을 뒤에서 음 이렇게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다양한 분들이 각자 자기한테 적용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적용할지는 각자에도 숙제이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 폼 진짜 수십 원 맞고 있거든요. 뭐 다른 종목들 운동도 많이 해보고 일부러 더 해보고 경험해보고 물어보는 것도 절대 창피한 것도 아니고 후배들한테 선배한테 물어보는 거 절대 창피한 거 아니니까 좀 더 많은 말과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부모님과 그리고 감독 코치님과 많은 얘기를 하면서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종원 선수 올 시즌 몸 건강히 또 하셔가지고 좋은 성적을 또 올해 또 보여주셔야죠. 네 당연하죠. 박종원 선수와 정말 좋은 특혜포인 시간 그다음에 알찬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앞으로도 우리 박종원 선수 많이 응원해주시고 올해 부상 없이 화이팅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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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